이번 시간에는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기본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중에서 Base CSS라는 것을 클릭해보시면 부트스트랩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부트스트랩은 HTML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트위터 디자이너가 직접 다른 디자인으로 좀 더 개선된 디자인으로 변경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엘리먼트에다가 특정한 클래스를 부과하게 되면 그 클래스에 해당되는 디자인이 첨부되는 방식을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ase CSS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게 되면 디자인이 어떻게 변경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익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서를 보는 방법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여기에 와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타이포그라피에 보시면 여기 헤딩 헤딩이라고 하는 태그 있잖아요. H1부터 H6까지 그것이 트위터 부트스트랩을 사용을 하면 이런 디자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EM이라고 하는 태그로 어떤 컨텐트를 감싸주게 되면 이게 이제 밑에 부분인 코드죠. 그러면 이 위쪽에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건데 여기서 이텔릭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EM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를 보고 위에 있는 예자를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사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MPASYS CLASSES라고 하는 것은 이 EMPASYS는 어떤 강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에서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으로 미리 정리해놓은 이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이 위에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은 별게 없고요. 이렇게 하나씩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부분은 여러분이 HTML 코드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코드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 코드 자체가 화면상에서 해석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코드를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고 그것을 프리라고 하는 이 태그를 이용해서 감싸주게 되면 이런 모습의 디자인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이제 코드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과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테이블을 기술을 할 때 테이블에다 클래스 네임으로 테이블이라고 한 이름을 클래스 네임을 부여하게 되면 이런 식의 멋지게 디자인된 이 테이블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테이블의 클래스명으로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띄우고 테이블 다시 스트랩드라고 이렇게 적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강조 표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조 표시가 되는 이런 UI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레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 위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수평 라인이 없는데 이 수평 라인까지 같이 추가된 일반적인 테이블 모양을 디자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컨덴스 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테이블도 보다 좀 더 컴팩트한 디자인의 테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폼은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서버측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여러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이제 폼이잖아요. 그 폼의 디자인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그것을 트위터에서 부트 스트랩에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새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기본 폼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이쁜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몇 가지 폼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언급할 만한 것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고 싶다. 이 디자인은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 부분에는 레이블이 들어오고요. 오른쪽 부분에는 그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인터페이스 보통 컨트롤이라고 하죠. 컨트롤이 이렇게 위치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폼 자체를 폼 태그 자체를 폼 다시 허리젠탈이라는 걸로 클래스 네임으로 감싸주고요. 여기 있는 각각의 행들이 있잖아요. 이 행들을 div 엘리먼트를 만들고 클래스 네임으로 컨트롤 그룹이라는 것으로 묶어주면 이 컨트롤 그룹 안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하나하나가 행의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 다시 그룹이라고 하는 것 밑에 보면 레이블이 나오죠. 그리고 그 레이블에다가 컨트롤 다시 레이블이라고 하고 거기다 이 컨텐츠를 이메일을 적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iv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으로 컨트롤이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에 표시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이런 UI를 구성했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UI를 여러분이 CSS로 직접 하려고 하면 성가신 것이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 텍스트 필드에다가 이렇게 사용자가 어떠한 값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면 된다와 같은 일종의 헬프를 제공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인프 타입 텍스트에다가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을 만들고요. 그 속성에다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 사용자가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하기 전까지 저렇게 도움말이 표시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송을 해도 인프 텍스트라는 것은 그냥 신기료 같은 거라서 실제로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폼의 크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스팬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스팬은 언제 썼죠? 예, 그리드를 사용할 때 스팬을 썼잖아요. 스캅 골딩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스팬이라고 하는 것을 이 폼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스팬의 스팬 1, 2, 3와 같은 값을 주게 되면 이 그리드 시스템에서의 어떤 그 크기 그 크기만큼을 그 크기를 이 각각의 폼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예제니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으로 가보면 트위터 부트 스트랩은 기본적으로 이 버튼의 디자인된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버튼의 클래스 네임으로 BTN이라고 하는 이름을 클래스 네임으로 부여하게 되면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종류, 버튼의 역할에 따라서 예를 들면 BTN 다시 프라이머리는 이런 식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버튼들이 프라이머리이라는 버튼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여기 있는 디자인을 채택하면 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버튼의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버튼의 클래스 네임으로 예, BTN 다시 라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버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BTN 다시 프라이머리라고 하게 되면 이 버튼이 큰 버튼이면서 동시에 프라이머리 버튼의 속성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이렇게 큰 버튼이면서 파란색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원클래스 멀티플 태그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버튼을 구성할 수 있는 태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a 태그 두 번째는 bt 버튼 태그 세 번째는 인풋 타입이 버튼인 것과 인풋 타입이 서브밋인 이 버튼들이 바로 그런 버튼들이라고 하는 버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태그들에 대해서 클래스 네임으로 BTN을 지정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똑같은 디자인의 버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image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로드를 했을 경우에 그 이미지의 테두리와 같은 것들의 어떤 효과를 줄 때 그 이미지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img-rounded라고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네모 반듯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테두리가 라운딩 처리된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circle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둥근, 둥그런 테두리의 어떤 디자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icons로 들어가 보면 자,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요... 이걸 어떻게 읽나요? 글리핑 콘스? 예,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 제공하는 디자인의 아이콘을 트위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태그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요 위에 있는 각각의 아이콘의 이름을 요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아이콘이 적용된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주로 a 태그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버튼들을 만들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뭐... 툴... btn-toolba, btn-group 이런 것들은 요렇게 생긴 UI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약속된 거니까요.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각각의 있는 버튼들이 바로 a 태그를 통해서 이 버튼을 만들고 있는데요. a 태그의 컨텐트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i라고 적고 그리고 클래스 네임으로 이 아이콘 얼라인 레프트를 하게 되면 요 아이콘 얼라인 레프트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바로 요 버튼의 버튼의 디자인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을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요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찾는 것은 1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둔다는 것에 중점을 둬서 이번 내용을 빠르게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